3. 가인계열의 족보 가인계열의 족보 창세기 3장이 인류의 원죄에 대한 기록이라면 창세기 4장은 원죄에 따른 자범죄의 기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 첫 번째 결과가 가장 먼저 그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은 가인 한 사람뿐 아니라 말씀으로 죄악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점점 더 번식하고 증강하며 성장하여 갔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의 범죄와 악함은 가인의 반열에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자 가인의 죄악과 포악성이 그 후손들 속에서 더더욱 발전하여 가인 계열의 남에게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가인 후손들의 족보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위 하나님 부재의 족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 계열의 족보를 통하여 가인의 후예들의 삶과 불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가인의 죄악을 답습하는 후예들의 삶을 통하여 그 불신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구형적 불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인의 자손들 1. 가인 창세기 4장 1절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처다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순 이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처다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인은 아담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생한 기쁨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이 말은 등남에 대한 하와의 기쁨의 표시입니다. 가인의 이름은 인류의 첫 열매를 얻은 하와의 고백이자 하와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첫 아들로서의 가인에게 거는 아담과 하와의 계대가 무척 헛승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재건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부른 이름입니다. 등남과 관련하여 하와는 구속지라는 뜻의 여와라는 신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여와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인이라는 이름에는 여와께 대한 하와의 감사와 찬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저주받은 이후 처음 해산의 고통과 위험 중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와의 고백은 그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만 보아도 가인이나 아벨은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출생한 아담의 처다들 가인이 어찌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의 장본인이 되었을까요? 1.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째, 가인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에서 나타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첫 번째 것, 즉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이 있었으나 가인에게는 처시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산물의 첫 것 그리고 처다들을 당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믿음이 없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미 그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으므로 하나님은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그가 드리는 제물 역시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둘째, 가인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거절했을 때 그는 자신이 믿음을 상실했음을 깨닫고 믿음이 있는 아벨을 중부자로 내세워 다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여호 앞에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죄악된 어둠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6절에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는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아벨을 처죽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묻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아우를 지켜주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면서 가인의 회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고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권고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가시면서 붙잡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되들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당돌하게 대꾸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처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셋째, 가인은 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의 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구절에서는 요한 1서 3장 8구절에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라고 그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이 아우를 죽인 이유를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인에 대하여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의 씨요 본질상 하나님의 씨가 없으므로 살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의 소속이 된 것은 가인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당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사단이 가인에게 몰래 마귀의 생각, 어둠의 생각을 뿌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신의 생각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너희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아버지의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 족보의 순수성을 자랑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의 못 박아 처형시켰습니다. 유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닌 마귀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겉모양은 선민으로 자처하며 경건한 채 하였지만 그 속에는 악의가 가득 찬 것에 대한 준엄한 책망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생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였지만 실제로는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해 한 사단의 도구인 뱀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예수님은 그를 사단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액수로는 많은 헌금을 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가득 찼던 아나니아에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사단이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어 멀쩡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 속임수,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습관적으로 속이는 사기꾼, 거짓말쟁이와 같은 모든 사단의 숙성들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2. 가인은 악한 자의 모형 이렇게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자식이 되어 가인같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가라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주인은 좋은 시만 뿌렸지만 사람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해명해 주셨습니다. 즉 가라지를 뿌리고 간 원수는 마귀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로뉴다에 대하여 마귀가 가로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 경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가로뉴다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을 제자들과 똑같이 들었지만 천국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불행히도 마귀에 의해서 덧뿌려진 악한 자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생각을 더 받아들임으로 사단에게 소속된 자,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도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좋은 씨이고 또한 이 씨앗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 역시 좋은 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하와를 강계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강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미 마귀의 씨, 곧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단에게 소속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줬는 자여 하나님과 원수여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가인은 분명히 아단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볼 때 가인은 처음에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가라지 열매를 메꿔야 말았습니다. 가인은 처음에 믿던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떠나버린 횡악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하였으니 살인자가 된 가인은 분명 마귀에게 속한 자여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살인한 자여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4장 1절에서 가인을 낳고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던 하와의 고백과는 반대로 가인은 마귀의 소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3. 가인 속에 거하는 죄의 소원 가인 속에 거하는 악한 시의 실체는 초대 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실감나게 깨닫게 됩니다. 가인 속에 있던 어둠의 시는 마치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는 말씀과 같이 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죄라는 실조는 인격적인 나 즉 전인에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거듭거듭 자기 속에 심각한 분열의 비극을 일으키는 정체가 죄라고 폭로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책망한 말씀과 같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길에서 떠나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마지막 때 사단이 거짓씨를 뿌리는 대상에는 택한받은 성도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잠자는 사이 밤에 심겨졌다가 그 열매를 맺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밭에 가라지가 심겨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마음밭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오랜 신앙의 연륜을 쌓았다 하더라도 가인처럼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 노 땅에 거한 가인 가인은 범죄하고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의하면서 형벌을 감당할 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불평하였습니다. 가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말했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런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10편 기자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살인자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첫째, 밭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아담에게 내린 저주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땅이 살인자 가인을 거절하는 저주였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종신토록 수거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지만 살인자 가인에게는 아예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농작물은 물론 모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수거한 대로 소독을 거둘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내린 저주는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안식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관계성을 끊어버립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래로 자연 만물로 붙어도 환영받을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소속되었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고립되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등진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노 땅에 거하였습니다. 노세 뜻은 방황하는 자, 방랑자,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삶의 진정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기쁨의 땅 에덴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범죄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 땅에 저주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저주를 깨고 부여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노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NASB에서는 히빌터 씨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인데 그것은 성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최초의 도시 건설은 에덴에서의 초방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희석시키려는 의도와 인간들끼리 힘을 모아 성을 높이 싸움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아주 독립해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을 쌓는 일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여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사는 순간으로부터 방황하는 인생이요. 그들이 구하는 땅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쓸지라도 손에 잡힌 것 없이 먼지만 날리는 그야말로 노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는데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악의 온상을 전수하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2. 에녹 가인의 자손 에녹은 세세육대손 에녹과 동명입니다. 그러나 세세후의 에녹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극치에 이르렀던 에녹이고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세속에 속한 불경건한 자로서 에녹이라고 칭합니다. 에녹은 가인이 여와 앞을 떠나서 처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인본주의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아들 에녹이 인본주의적 가문의 성공을 위해 받쳐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받침이란 뜻을 가진 에녹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처음 에녹의 탄생은 가인 계열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녹 이름의 뜻을 통해서 볼 때 1. 가인은 도시를 건설한 후에 그 도시 이름을 아들의 이름대로 에녹이라 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인본주의의 아성을 과시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2. 범죄 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앞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복시키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혁신을 일으키는 일에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쌓은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한 것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신과 배반을 가르치는 부정적인 의미의 전문적인 선생이 된 것입니다.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이 에녹이었기에 에녹 이름은 너무나 유명해졌으며 사람들은 에녹을 자주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는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여 존재 의미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존귀한 성도의 이름은 잠시 우거하고 떠날 이 땅에서는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체계에 흐려지지 않고 기록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체계 그 이름들이 기록되는 영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없습니다.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얻은 첫 아들을 받침, 개시, 선생이라고 하더니 또 그들이 거할 첫 도시의 이름 또한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가인과 에녹이 하나님 없이 세운 인간적인 계획과 포부는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는 지상 천국을 꿈꾸며 에덴 농산에 버금가는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시작한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대학살과 모든 잔인성과 죄악의 정신적인 원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에녹성은 금방이라도 지상 나건이 될 듯 했지만 그들의 거창한 시작과 달리 점점 죄악의 도시, 살인의 도시, 부정과 부패의 도시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때때로 하나님 없는 시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화려한 행사 계획, 하나님 없는 사업 성공 계획, 하나님 없는 결혼 계획, 하나님 없는 노후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려며, 말씀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결실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이랏 이랏은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볼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지 못할 거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당함으로 죄 짓는 일에 전혀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그 행동의 배후에 숨은 동기,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살피십니다.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도 없거니와, 그 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일곱이며, 전우지에 충만하시며, 일곱날의 빛과 같이 환히 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 눈은 불꽃 같아서 그 앞에서 누구도 피할 자 없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선인과 악인을 모두 감찰하신다고 하셨으며, 10편 33편 23절에서는 여왁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고 하였고, 14절에서는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을 하감한다고 하였고, 이어서 15절에서는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6기 34장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더 깊이 숨고 더 멀리 도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명하여 일제히 서도록 명하시면, 애써 도망친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또 서 계시게 됩니다. 하간이 외토한 벌과 금, 은을 훔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찾아내시고야 말았습니다. 미갈이 창가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다잇을 보고, 심중에 없인 여겼던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으나, 하나님이 아시고 그 결과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것 중에 일부를 숨긴 것을, 아내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알게 하셨고, 그 결과 당일에 쓰러져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는 자, 그 앞에서 거짓말로 속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려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라세의 의미 가운데, 과실하는 것은 자랑해 보이되,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현재 가진 재산이나 외모, 권력이나 명예보다 더 부풀려서, 남에게 자랑하고, 스스로에게는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웅장한 성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힘껏 과시하고 자랑했을 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그는 그 말씀대로 당장의 들짐승과 같은 비참한 처지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 뽐내고 자랑하던 희숙의 여왕 때문에, 요다 나라는 패망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떠나고 없을 때,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권력과 명의의 인기로 치장하면서 채우려 합니다. 돈의 힘, 학식의 힘, 권력의 힘, 물리적인 힘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상처 주고 낙심시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과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 모후야엘 이라세아들 모후야엘은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모후야엘의 언은 쓸어버리다, 지워버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하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자,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버리신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상징인데,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최대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모후야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이러한 저주스러운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성경에 그의 행적과 성품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에 사용된 마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쓴 용려를 살펴볼 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대략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후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원 마하의 기본적인 뜻은 가죽 두루마리의 잉크 얼룩을 해면다이로 흡수시켜서 씻어 없애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죽에 묻은 얼룩 등을 지워서 없애듯이 개인의 이름이나 생애의 업적을 소멸시키거나 나아가 한 국가의 존재 자체를 지워 없애버리는 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범죄한 자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홍수 당시에 가라사대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라는 말씀에서 쓸어버리다가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마하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용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도시나 종족 등에 대한 철저한 파괴와 소멸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종족이나 도시에 대해 성경은 마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워서 소멸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기와 21장 13절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분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라는 말씀 중에서 씻어버릴지라는 히브리어로 마하로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묘사합니다. 또한 사사기 21장 17절 말씀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해서 사라짐 역시 마하로서 멸절 위기에 놓인 베냐민 지파의 구제 방법을 논하는 중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범죄한 도시나 종족들에 대하여 그들의 존재를 전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지워 없애라는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사람의 이름이나 기억을 없애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말렉 족속에 관한 기록입니다. 출애국기 17장 14절에서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또한 신명기 9장 14절에도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억함이 없게 하다 도말하다 라는 단어가 바로 마하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출애국 여정 중에 피곤해서 무리해서 뒤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 없애서 기억됨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지워 없앤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없애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용려를 볼 때 마하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죄악을 범한 종족이나 도시, 개인을 멸절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었습니다. 무후야엘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아말렉 족속이나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했던 노아홍수 당시 사람들과 같았음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 무두사엘 무두사엘은 무후야엘의 아들로 그 어원을 볼 때 상반된 두 가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무두사엘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마토와 지옥을 가리키는 수월의 합성어로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수월은 주로 무덤이나 지옥, 즉 죽은 자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이는 무두사엘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자기 욕망을 조차 살아감으로 결국 죽은 자들의 세계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둘째, 무두사엘의 어원을 마토와 하나님의 이름 엘의 합성어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두사엘의 아버지 무후야엘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자식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무두사엘로 이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두사엘의 자식인 라멕이 가인보다 더 악한 살인자가 된 것을 볼 때 무두사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지옥의 아들로서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두사엘의 이름처럼 인생들은 항상 두 가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크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입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무명의 선지자들이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델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아들로 어둠의 사로잡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인생을 사랑합니다. 유다서 11부터 13절에서는 가인, 발람, 고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언제나 상반된 두 가지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지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지옥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6. 라멕 성경은 가인계열 내에서 언급되는 6명의 인물 가운데 마지막 인물 라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죄악이 가인계열을 타고 내려오다가 마지막 라멕이 이르러 어둠의 열매, 악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멕의 히브리어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랍어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힘센 젊은이 압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랑게라는 신학자는 라멕의 뜻을 강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볼 때 라멕은 나는 강하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보다 힘이나 세력에 있어서 월등하게 강한 자는 남을 짓누르고 폭력을 행하는 데 자유하며 약한 자들에게 무슨 짓이든지 서슴없이 행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영웅의식에 사로잡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아담 타락 이후 라멕이 보여주는 악에 증대되어가는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성한 결혼을 육체적, 쾌락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 썼던 음란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첫째 아내는 아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장식한 자, 꾸민 자, 빛입니다. 본성의 아름다움보다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치장을 꾸민다는 이름입니다. 좋은 옷, 좋은 화장품, 좋은 액세서리, 좋은 집, 좋은 차로 화려하고 멋지게 그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오로지 몸단장하는 데 시간과 정신을 다 쏟으면서 거울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매우 천박한 여자라고 추정됩니다. 2. 둘째 아내는 신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늘, 그림자, 보호, 딸랑딸랑 올리다입니다. 어딘지 음침하고 본성이 음흉한 여자입니다. 남편을 유혹하여 더욱 악을 조장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 엉큼한 마음을 가지고 아부를 잘하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고 돌아와서 평소와 똑같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섰습니다. 그리고는 무기를 손에 잡고 부인들 앞에서 섬뜩한 살인에 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3-24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호다 하였더라. 두 부인은 라멕이 칼과 살인에 관한 노래를 하는데도 듣기 싫어하지 않고 남편이 행한 악행의 충고는커녕 찬사를 보내고 함께 동조하며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들은 남편 라멕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다는 매일 꽃단장하고 꾸미는데 온 정신과 시간을 다 소모하고 신라는 라멕의 살인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온갖 유혹적인 애교를 부리며 딸랑딸랑 장단을 맞췄을 것입니다. 2. 라멕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죄의식 없이 살인으로 보복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라멕은 나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77배로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라멕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노래는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보복을 자행하였습니다. 원수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또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자비책을 살인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탈바꿈시키고 극율의 법을 복수의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인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가 보복당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신이 당한 부상에 스스로 보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에 대한 침해였습니다. 라멕의 살인노래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공개적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제한적으로 보복과 살인국을 벌이겠다는 악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의 파렴치한 모습이요. 심각한 신성 모둑입니다. 3. 라멕은 생명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상은 히브리어로 패차로서 생명의 해가 될 만큼의 중상이 아니라 가벼운 타박상이나 멍이 든 정도를 말합니다. 그는 겨우 작은 창상과 상암을 잇고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파괴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돼야 할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악한 풍조가 성행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4. 라멕은 투쟁과 살륙을 배경으로 한 문명들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가인계통의 자녀기욕은 지성, 인성, 영성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인본주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문명을 발달시켰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1. 라멕이 첫째 아내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은 야발과 유발입니다. 야발은 이끌다, 옮기다, 축축한 대를 찾아가다 라는 뜻으로 그는 육축을 치는 목축업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발은 가축을 친 최초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도 가축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야발은 천막에 거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가축대를 거래하는 최초의 사람이었으며 인류 최초의 상거래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육축의 히브리어는 미크네로서 이것은 사고팔 수 있는 가축이란 뜻입니다. 즉, 상거래용의 살아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발과 야발의 후손들은 가축을 거래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유발은 소리, 음악이라는 뜻으로 그는 수금과 퉁소를 부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이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들의 음악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른 음악이 아니라 향락의 방탕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퉁소의 히브리어원이 사랑에 빠지다라는 동사 아가부에서 유래한 오가부라는 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발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고 전적으로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 라메기 둘째 아내 신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두발가인, 딸은 나하마입니다. 아들 두발가인은 동철과 쇠를 녹여 각양 날카로운 기계와 연장을 만드는 철공업자, 대장장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단어는 두발과 가인의 합성어입니다. 두발은 넘쳐 흐르다, 번식하다, 달리다 라는 뜻의 아랍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그것이 가인과 함께 쓰여 가인계통 후손들의 번영을 소원하여 이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메기 세 아들 가운데 두발에 그들의 시조의 이름이었던 가인이 붙은 것은 가인계통으로 흐르는 죄성이 누구보다 두발가인 때 가장 탁월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철연장이나 철기구를 날카롭게 제작하였는데 그 기구들은 건전한 농기구 평화를 위하는 데 쓰이지 않고 아버지 라메기의 살인도구로 쓰였습니다. 딸 나하마는 라메기 둘째 아내 신라의 딸이오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 뜻은 유쾌하다, 달콤하다, 아름답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나하마는 성적 유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여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손의 명단에서 여자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고대인의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라메기 딸 나하마가 기록된 것은 그녀가 경건과는 일체 상관이 없이 미와 쾌락, 정혁적인 면에서 당대에 매우 특출했던 인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5. 자신을 신격화, 영웅화 하였습니다. 철제기구들은 대량 살인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것은 또한 영웅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영웅을 추대하고 따르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형성되고 막강한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들의 문명 발달이 가지고 온 악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문명의 발달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인본주의 그리고 육적인 만족, 곧 성적 타락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키면 신처럼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라멕에게는 신의 노여움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말씀에 대한 불신종이오. 가인의 죄는 말씀을 거부한 후 살인으로 표출한 것이오. 라멕의 죄는 살인의 보편화, 복수심의 극대화입니다. 죄가 점점 구조적으로 증대되고 살인하는 피해 복수로 세계는 온통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인 계열의 불경거는 아담의 칠대손인 라멕에게서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 가인의 편에 선 죄악의 후예들 가인의 족보는 아담의 칠대손 라멕에 이르러 그 문명의 화려함을 뽐내고는 순식간에 멈춰서고 맙니다. 세 계열의 족보가 노아와 아브라함을 넘어 다윗에서 메시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가인의 후예에 대한 기록은 사실상 칠대손 라멕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가인의 후예가 라멕에게서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라멕의 새 아들을 통해 많은 자손들이 번식되어 나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라멕에게서 가인의 족보를 중단한 것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번창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삶은 최고의 절정기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자 함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육적인 족보가 라멕에게서 중단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인의 죄악된 속성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종말의 때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자손 니무롯이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1. 니무롯과 바벨탑 건축의 후예들 창세기 사장에서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라멕의 세 아들이 각 방면에 목축업과 음악과 기계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손자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자 세상의 연걸로 가인이나 라멕에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1. 세상의 연걸 니무롯 창세기 10장에서 니무롯에 대한 설명은 1. 세상의 처음 연걸 2. 여우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3. 바벨의 시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족보를 언급하다가 니무롯에 이르러 그의 사적을 상세하게 기록함을 볼 때 니무롯에 대해 주목하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니무롯은 영걸이었습니다. 영걸은 그 한자가 꽃뿌리형 뛰어날 걸입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영웅과 허걸로 뛰어난 인물을 말한다 또는 큰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용기와 재능, 지혜가 뛰어난 것을 말한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무롯을 가리켜 세상의 연걸이라고 칭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영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담대하고 뜻을 방해하는 데 재능이 있고 온갖 거짓으로 영혼을 노력하는 일에 지혜가 탁월한 자를 말합니다. 영걸의 히브리언은 기보르로서 이 단어는 통상,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폭군을 뜻합니다. 니무롯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한 폭군이며 전제군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부족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둘째,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하다는 것은 강한 사냥꾼이란 뜻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니무롯이 거한 지역은 비옥한 땅이면서도 들짐승들이 많아 거민들의 안정과 평화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니무롯은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짐승들을 사냥하고 제압하여 유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를 절대적으로 추정하는 거대한 무리가 생겨났고 그는 거대한 세력을 가진 소위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불어나는 거대한 집단의 힘 그 세력으로 니무롯은 자신을 신격화하였고 마침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대적하고 백성들의 영혼을 농락하고 통치하는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니무롯은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적그리스도적 인물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창세기 10장 8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구절 현대인의 성경 구수는 또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성복자였다. 그는 여화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화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셋째, 니무롯은 바벨을 건국한 시조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은 백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어느새 바벨을 건국한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건국한 바벨은 기본적으로 반실론적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석하는 국가입니다. 가인계열의 특징처럼 그가 세운 국가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없고 사람의 이름만 높이 내세우는 곳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동원하고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2. 바벨탑의 건축 니무롯의 인도하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과 대는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에 계단을 만들어 꼭대기에 오르게 하며 그 위에는 조그만 사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을 찌르는 종교적인 건물을 세운 것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세력을 결합하여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하고 강대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 바벨탑 건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곧 무지개 언약을 무시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배하려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교만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의 표를 무시하고 여호 앞을 떠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애녹이라 부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모든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어두운 마귀의 세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을 강조하며 어둠의 무리가 하나로 뭉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치단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임 그 뒤에 남는 것은 피차간의 분쟁과 상처 허무와 후회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빠진 세력의 연합 인간의 안락과 편의를 우선한 모임 그것은 그 시작부터 불법, 불의, 불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계획을 무너뜨리고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만 내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과학과 문명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자케 하시어 온 주면에 이들을 흩으심으로 인간의 교만한 도모를 깨뜨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당과 하와도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구부서 4장 6절을 볼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셋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이와 동일하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창조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번성함으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롯은 자기 백성들을 동원하여 바벨탑을 쌓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선동하며 한 곳에 집단적으로 정착하기를 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구절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키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 쌓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신 방법은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 그 이상입니다. 언어의 통일성은 사상과 생활방식의 일치를 의미하지만 언어의 혼잡은 사상의 불을 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생활방식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언어의 혼잡은 즉시 바벨탑 공사의 중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거액의 투자 수많은 인력을 동원한 공사를 통해 위대한 꿈을 실현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말 하나의 발음만 달라져도 서로 못 알아듣고 공사를 중단한 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의 선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에서 불임했던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이후 천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그 마지막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재빠르게 하나가 되고 그 추진력이 강하며 그 꿈도 거창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인간을 중심하여 인간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바벨과 같은 계획 바벨과 같은 수단 바벨과 같은 목표는 없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경영하는 바가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생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 이스마엘과 에서 가인 후예에 죄악된 문명의 역사는 라메객에게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니무롯을 통해 바벨탑 건축운동으로 발현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흩뜻심으로 인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의 역사는 거기서 중단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우선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 또다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1.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들락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서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그 후예들과 경쟁하며 대체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그의 거처는 동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에서 라는 표현은 지격하면 면전에서 라는 뜻입니다. 영어성경 RSV에서는 이 부분을 그의 모든 친척들과 대항해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들의 동방에 거한다는 것은 그가 가인과 니무롯과 같은 죄악의 후예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길에 서게 될 것을 뜻합니다. 니무롯이 특이한 사냥꾼이 되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들락이처럼 사람들을 포악스럽게 괴롭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그 손으로 사람들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라는 내용을 볼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이유 없이 닥치는 대로 분쟁과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의 일생이 적개심으로 가득하여 많은 사람과 원숭을 꿔 등지는 생활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꺼림으로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입니까? 실제로 이스마엘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 이삭이 태어나자 그를 희롱함으로 들락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이스마엘은 애국당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니무롯과 관련된 지방과 맺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노아의 아들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을 낳았는데 미스라임은 오늘날 애국의 조상이 됩니다. 또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미스라임의 후손인 애국당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는 니무롯 개통과 가까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의 화역구로서 전 세계의 불안을 가증시키는 사람들 역시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사람들입니다. 2. 에서 에돔족 속의 조상인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였지만 장작권을 경울이 여겨 동생 야구백에 팔아넘김으로 언약백성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아내는 가나안 여인 중 해족 속에서 취한 아다와 희위족 속에서 취한 오울리바마가 있으며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도 그의 아내였습니다. 혈통적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지방과 맺어졌으며 동시에 이스마엘 지방과도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계열의 불택자들은 사상과 삶에 있어서 뿐 아니라 혈통에 있어서도 같은 부류끼리 결혼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불신앙의 길에 서게 됩니다. 에서의 자손 중 주목할 만한 인물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첫 디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말렉은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여정을 행진할 때 르비딤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자손들입니다. 아말렉이 광야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영원히 잊지 말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공격해왔던 민족입니다. 이 밖에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스라엘이 아각사람 한문하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 하만 터면 멸절당할 뻔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왕후 에스터의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통해 그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하만을 아각사람이라고 소개함으로써 그의 조상이 에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회 1상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는 말씀을 볼 때 아각은 아말렉 사람으로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만 또한 아각사람으로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니므로 이스라엘 에서나 그들의 자손들처럼 항상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도전하는 자들은 모두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어둠의 역사는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의 불신앙의 맥이 니무록과 바벨탑을 건축한 민족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왔고 이스라엘과 에서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을 총칭하여 바벨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불리는 자들은 신앙의 성절을 지키지 못하고 땅의 음녀와 가증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이룩한 문명을 기대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쪼개어져서 회복불륭의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 동기와 결과에 있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사는 최절정기에 곧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불신앙적인 족보가 주는 교훈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최절정기인 라멕에서 갑자기 멈추었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그 공사가 한창일 때 순식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큰 성 바벨론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그 정점까지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여 방편이었습니다. 가인의 혈통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이루며 금액이 종말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인계열의 죄악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지는 그보다 더욱 강력하고도 뜨거웠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을 발등상 되게 하실 날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온통 죄악으로 넘실대고 요동치는 저 세상 바다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죽어가는 바다를 되살리는 도도한 생명의 거대한 물길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지각색으로 곳곳마다 만연하고 있는 요즘 세태로 보아 구속사의 마지막 종착력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기름을 예비하여 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마지막 성취가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경건해 이르기를 힘쓰며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부지런히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마지막 성취가 성취가